이렇게 여러분들 진중근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국이 아니었으면 20년 집권 갈 뻔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별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0년 집권은 좀 이따 20년 집권 20년 보다 더 가겠죠.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절대 선거 부정, 부정선거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미학가니까 문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평범한 소시민들도 다 알 수 있는 숫자의 분석을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납득하기가 힘든 거죠. 진중근 교수가 이해찬 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단독 과반이냐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라고 발언한 관련해서 흑풍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국 사태가 아니었으면 20년 집권을 갈 뻔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엄청 그건 뭐 조작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조작하는 사람들 주변의 권력관계에 따라서 누구를 봐줬거나 그렇게 해서 이러면 3구 대통령 선거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런 갤럽 여론조사에서 엄청 벌어졌다. 정권 심판에서 야당을 지지하겠다는 게 거의 과반이고 정부 여당을 지지해야겠다는 게 두 자릿수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런 것을 볼 때는 길게 결코 과장된 시나리오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똑똑한 사람인데 어떻게 선거만 관련돼서는 이렇게 맹탕 여러분들 주장을 펼치고 논평을 하는지. 국민의힘이 서울 6곳이었으면 우시하다는 내용의 국민의힘 보고서가 본능적으로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진중근 교수의 문화일보 기사를 보고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댓글을 보니까 sk님이란 분인데 헛소리하지 말라. 공병호 tv하고 왜 더 카레테리라는 선거부정 유튜브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말해라. 그렇게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부정선거가 아니란 말인가. 아닌 증거를 대보라고.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었다. 부정선거가 구조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한심한 나라가 되었다. 아는 놈도 모르는 척하고 이건 정말 나라도 아니다. 부정선거로 나온 결과를 근거로 평론들하고 지 뭘 하고 있으니 부정선거가 무기가 되어 정권을 도독질해 가고 있으니 국민들을 누가 두려워하겠는가. 나쁜 놈들이다. 총선에 지게 되면 퇴임 후 크다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원히 국민들은 가두리 양식장 물고기가 되어 착취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얼마나 여러분들 정확하게 국내 그 어떤 칼럼니스트보다 짧고 단아하게 절제된 표현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도 여러분들 징중근 교수가 선거에 가난한 논평할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문과 출신이라도 이분이 무슨 박사도 아니실 때고 sk님께서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이런 겁니다. 또 여러분들 밑에 문화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제 아마 공천을 두고 격돌을 하는 모양입니다. 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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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갑인가 어린가 남양주 병이네요 김용민 의원 하고 여러분들 조강한 전 남양주 시장이 이렇게 아마 격돌하는 이런 게 나왔는데 밑에 문화일보의 최지영 기자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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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는 누가 결정합니까 대한민국 선거를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지난 3년 6개월 정도 제가 여러분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대한민국 선거는 유권자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대법관들은 범인을 잡아오라고 하지만 내가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놈이 범인인지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최종적인 여름 점검으로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해서 발표해 왔다는 겁니다. 그 조작지를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조작을 해온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제외하게 되면 점점 세월이 갈수록 부정선거의 강도와 세기가 세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저격수 김용민과 호위무사 조강한이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공천을 받으면 그냥 더블당은 무조건 경기도에서 당선시켜줄 겁니다. 왜? 선거관이가 숫자를 만지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하는 앞에서는 공천이고 핵신이고 나발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당선됐습니까? 240만 표를 넘은 사전특표 득표소를 조작해도 당선된 겁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 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놀랍게도 전국 평균인 조작값 15%가 적용되지 않고 5%가 적용이 돼가지고 24만 7,077표 차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된 겁니다.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전국 평균처럼 조작값 15%가 입력이 됐으면 2,900표 이상으로 이재명이 당선된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헌법 제1조는 파괴가 된 지 7년이 넘었습니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주권은 선거관리위원회 내 외부에 포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선거사기시력들이 다 만들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합해가지고 선거사기시력들을 옹호하는 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 김기현 씨 국회의원들 대법관들 모두가 언론계가 다 이름 합쳐가지고 국민의 주권이 이런데를 약탈당한 것에 대해서 다 침묵하고 은폐하고 옹호하고 방조하고 이런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내 말 틀린 게 있습니까? 내 말 틀린 게 없습니다. 제 말은 제가 왜 말을 틀리지 않게 하느냐 저는 사심이 없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심 없이 논평을 하기 때문에 내 말이 틀릴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겁니다. 썬소리를 잘하는 홍준표 씨나 이런 사람들은 다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굽힐 수 있지만 저는 말을 굽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뭐 윤 대통령이 겁나겠습니까? 아니면 홍준표 씨가 겁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빼고는 겁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분들 직언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2017년 대선 부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모두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득표 득표수를 조작해 온 겁니다. 9번 했습니다. 10번 안 하겠습니까? 10번째 하죠. 그래서 이러분들 국힘이 대피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 혁신을 하고 인요한이를 보내고 뭡니까? 인요한이 할아버지를 부르고 공천을 하고 뭐죠? 제갈공명을 데려오는 공천을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전산조작의 마지막 단계가 전국의 개표장에서 컴퓨터로 입력한 모든 자료는 조작용 pc를 통과해 가지고 메인 서브 를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메인 데이터베이스를 들어가기 전에 조작 프로그램에서 모든 숫자가 다 조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4.15 총선 이름 끝나고 나서 아주 아주 여러분들 몇 주 사이에 우리나라 이름 컴퓨터 1세대 지금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6사를 나오신 분이 공병호 tv에 출연해 가지고 컴퓨터 여러분들 1세대입니다. 외국에서 유학을 해 가지고 아마 조지아 택을 나오셨던 것 같아요. 육사 교수를 오래 하신 그런 나이가 드신 분이 말씀하신 게 공박사님 컴퓨터를 통과한 모든 숫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명령어 하나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뀐다는 겁니다. 더 여러분들 안타까운 것은 이 진중근 씨 같은 이렇게 정치 논평을 꽤 잘하는 사람들 조차도 어떻게 이렇게 선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일까 다음에 역사가 그들의 실책과 가오와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날에 올 수 있으려고 보는데 오지 않으면 나라 골로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봅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채팅이 끝났네요. 채팅을 또 채팅을 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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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이 이러면 끊겨가지고 잠시 또 좀 나갔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침 일찍 이렇게 트래픽도 많지 않을 건데 이렇게 뭐 채팅을 다 끊고 그렇게 하네요. 자, 여러분 다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